여러분들이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여러분들이 단 한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단 한 사람도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아 내 인생이 틀렸어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어 라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은 제자들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타페이노스로 발을 씻어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 놓으라 하는 예수의 제자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심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 되었음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? 돈으로 합니까? 하나님은 거지 아닙니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가장 작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타페이노스가 된 걸 의미합니다 내 스스로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은혜가 낮고 낮은 내 마음 속에 고이고 역사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백주년 기념교회 전 담임 이재철 목사가 한 교회에서 전한 말씀 사경회에서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단 한 사람의 인생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일침을 놓아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알지만 말씀대로 순정하지 못해서 영적 비만증에 걸려있는 신자들의 폐부를 찌르는 메시지였는데요 이 목사는 예수님께서 말씀에서 그치지 않고 본을 보이신 태도를 주목하며 제자들의 발을 식히시는 장면을 되새겼습니다 이 목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내 인생이 틀렸어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제자들의 발밑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어주시면서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고 너희들에게 본을 보여 놓으라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목사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되었음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어떻게 보답하겠는가 돈으로 하겠는가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다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쏟는 사랑의 행위 속에서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신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목사는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 가장 작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타페이노스가 된 것을 의미한다 내 스스로가 나든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때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은혜가 낮고 낮은 내 마음 속에 고의고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산 사람은 또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 내가 한번 타페이노스가 되면 내가 한번 다른 사람 밑에 언더스탠드 하면 내가 한번 누군가 밑에 언더스태이 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밑받쳐 주시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기 때문에 또다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서로가 이처럼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며 언더스탠드 하게 되면 교회의 분란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도 전했는데요 이어서 이 목사는 매일 예배당에 나와서 봉사해도 제재가 아닐 수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왜 이렇게 버림을 받았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교회가 스스로 부풀려서 교회를 높은 곳에 두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려 했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타페이노스가 되어주지 않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가 나처럼 다른 사람 밑에서 타페이노스의 삶을 살면 바로 그 낮은 곳으로 내가 임한다 내 능력, 내 사랑, 내 은혜가 매일 너희 삶 속에 차고 넘치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백날을 예배당에 다녀도 너는 절대로 내 능력이, 내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내 생명의 권능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는 것을 너는 경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래된 나무의 장화맘은 나무 윗자락의 잔가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잔가지들을 떠받치고 있는 아랫자락의 제일 먼저 나온 강한 가지로부터 나온다고 확인했는데요 이 목사는 여러분 나무의 장엄함이 아래까지의 장엄함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한 사회의 장엄함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나폴레옹처럼 전 유럽을 정복하고 수많은 땅을 가지고 수많은 기념 건물을 짓고 그게 장엄한 것인가? 죽어서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한 사회의 장엄함은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람들이 아래까지가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을 위해서 한 사회의 장엄함이 드러난다 내가 윗가지가 되려고 해서 나 혼자 잘 먹고 내 자식들 잘 되고 심지어 요새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내 손자에게까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막대한 유산을 물려주고 윗가지가 되겠다? 그러면 꺾어지기 마련이다 사회가 장엄해지지 않는다 한 사회의 장엄함은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나를 보고 영향을 받아서 누군가가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아래까지들이 많아지므로 한 사회가 장엄해지는데 내가 한 사회를 장엄하게 만드는 아래까지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겠는가 장엄한 삶을 산 밑가지의 족족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 위에 또 다른 가지에 의해서 이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소식 전해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